에이, 주름이 두 줄이야. 아, 할 짓 되게 없네. 찍혀서 떨어질걸. 아, 뭐, 앞이 켜, 앞이 켜. 아니, 밟지 마! 아, 아! 아이씨. 너 면접 보러 온 데서 봐준 거야. 나 사생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? 행여라도 넌 알아. 알아, 알아, 알아. 누가 너 같은 짠놀이랑 같이 산대? 이 자식 치사하긴 아니고. 생긴 것도 짠놀같이. 앞으로 우리 광희대학교 병원은 최신의 기자재를 갖추고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의료진들이 명품 진료를 해나갈 것입니다. 그 첫 단추로 국내 최고의 심장혈관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한 번. 각고의 노력 끝에 최고의 흉부외과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. 흉부외과를 맡아 이끌어주실 분은 제2병원 흉부외과장으로 계시던 최강국 교수입니다. 재하우면서 치료되는 물들 Neurope 제2병원 is Ranjana 인강 우리 최강국 교수의 선칭 되시는 고 최충원 박사님께서도 저희 병원 흉부외과장을 여기 마셨고 국내 1호 심실, 중격, 결손 수실로 우리 광희대 병원을 빌대신 바 있습니다.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국내 최초 심장 이심을 성공해 우리 광희대 병원에 명성을 떨쳐주셨었고요.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방금 처리받은 최강국입니다. 야 최강국이 멋지게 재입성했네. 병원장이 거하게 환영실이 된다니까 확 삐뚤지게 마시자고. 김정규 자녀도 어디까지? 바늘 가는 데 실 간다고 형부외과 가장 취임 축하 자리에 순환기 내과가 받을 수 있나? 그렇다고 바늘에 집안일까지 챙길 필요는 없잖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든 자네가 더 잘할 텐데. 그게 무슨 말이야? 두 사람 뭔 일 있어? 아이고 이게 최 교수. 아니 최 과장. 이거 역시 깜짝쇼 전문은 전문이야. 네? 여기 있는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. 자네 입성. 근데 효과는 컸어. 우리 먼저 면접실에 가있지? 과장님은 천천히 오시고. 응? 이야 최 선배. 역시 우리 최 선배는 일복 터진 사람이야 어? 아니 오자마자 말이야 레지던트들을 뽑아야지 또. 선생님 축하합니다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할 일 뭐 있나? 세 명 정원에 두 명 지원했다던데 와준 게 고마웠으라도 뽑아줘야지. 와준 게 고마워? 작년엔 지원자가 없었잖아. 다들 도망가고 셋이서 버티는 게 용해. 그래도 아무나 뽑아서 남의 심장 주무르기 하진 않아. 야 최강국 그거 수석이 지원했다고 괜히 목에 힘주는 거 아니야? 수석? 몰랐어? 전국 수석 의대 수석 인턴 수석까지 거머쥔 녀석이 흉부외과 지원했잖아. 아 뭐 그렇다고 만 년 인턴 꼴찌 집합소 흉부외과가 어디 가겠어? 자 아무튼 저녁 환영일 때 술이랑 마시자고. 그럼 수고하고 이따 봐. 꼴찌 집합소. 수석이 지원했냐? 아 비행뉴스지. 우리 흉부외과 이래 지금 수석이 들어온 지가. 어휴 몇 년 전,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. 아무튼 이번 기회 말이야 우리 흉부외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앞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. 가, 가, 가 사야지. 가, 가. 저기요. 슬슬. 응? 이야. 어서 와요, 어서 와. 아유,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는지. 아유, 뭐해요. 아유, 참. 뭐야, 짐 다 왔어, 그래. 자, 한찌. 자, 한찌. 자, 한찌.